테너, 테너, 테너 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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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너 작년에 당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무게감이 느껴지시겠어요? 어떠세요?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 저로서는 많이 쉽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은 대학 강의 업무 시작으로 바쁜 달 아닙니까? 또 신입생들하고도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다 바뀌어서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학생들 만날 때 항상 설레시죠? 네. 아주 많이 설레고요. 지금 뭐 계약해서 학생들 만나고 있지만 대학원장역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학 때가 훨씬 더 바쁘죠. 학기 중에 많은 것들이 개설되고 새로 세팅해야 되고 그 과정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방학 때 모든 걸 준비해야 되니까 많이 바쁘고 지금은 그게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음대 교수로서 레슨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테너 이영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원장인 이영하 교수는 테너로 활동하면서 현재 지휘자로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 라티나 라오리 볼피 국제성화 콩쿠르 1위, 1997년 제3회 이탈리아 로마 국제 오페라 콩쿠르 1위, 그리고 같은 해 로마 국립극장에서 베르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알프레드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그 후 세계의 주요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 가수와 지휘자로 활동했고, 한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오라토리어, 가곡 등 10여 종의 독집 음반 및 디비드를 발매했으며, 창작 오페라와 창작 합주곡, 창작 가곡 등 500곡 이상의 창작 작품 지휘와 연주, 녹음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첫 해석에서는 테너 이영하와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응원 문자 듬뿍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4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테너 이영하 하면 벨칸트의 정수를 보여준 테너로,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선배님으로 아주 유명한데, 지금 콩쿠르 우수한 연도를 보니까 96년, 97년이라 좀 옛날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어요. 어제 같은데요. 어제 같으세요? 옛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지금 이야기, 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30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선배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아직도 보거든요. 그때 그 긴 머리에, 또 지금은 굉장히 날씬하신데 그때는 또 이렇게 덩치도 좀 크셨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작년에 이렇게 무대에 비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외모가, 아까 메시지에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뮤지컬 배우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드려야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젊은 모습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단순한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건. 사과드립니다. 아니,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서도 뮤지컬 배우가 왔다고 지금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오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좀 전에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보고. 사진만 보고 오해하셨을 것 같다? 속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라디오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분이 제 옆에 있습니다. 메시지 소개 좀 할게요. 박서현님, 이른 점심 먹고 산책 나가려다가 아우라 제대로 느끼려고 보이는 라디를 켰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에서 너무 기대됩니다. 3060님, 유능하신 분을 초대하는 이 시간 장수 프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영화의 음악 세계에 유튜브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게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7138님, 11시 클래식에 출연하는 이영화 교수님. 배로 일하는 시간을 잠시 미뤘어요. 올해 이영화 교수님의 리셋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시죠. 없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게 내년에는 있는 겁니까?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을 하고 있어서 많은 연주를 취소했고 저는 마음은 계속 연주를 하고 싶은데 독창회처럼 많은 준비, 제가 공들여야 하는 것을 장담하고 약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작은 콘서트나 지휘하는 것들은 하지만 혼자 독창회를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서 교육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느닷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7138님처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9574님, 이영화 원장님, 바쁜 시간에 나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배우이신 줄 알았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거 제가 소프라노 박미자 선생님하고 항상 교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화 배우라는 저희가 별칭이 있거든요. 오늘 벌써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영화 배우 닮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정님, 바로 보이는 라료로 들어왔어요. 정말 멋지세요. 조현실님, 너무 멋있으세요. 지금 아까 사과를 하셨지만 그 사과를 다시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이렇게 지금 다 멋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진을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멋있다고 하시니 앞으로 복장 유념하고 다니겠습니다. 자, 26년 전인 1997년 로마 국립극장에서 한국인 성악가가 무대를 선다는 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 성악가가 없으면 극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가 됐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건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데뷔 당시에 지금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 모든 게 극적이지만 극적인 것의 연속이어서 그냥 평이하게 느껴집니다. 저의 감정은. 그래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빨리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싶어서 유학 가자마자 좀 늦게 유학을 나갔어요. 서른 둘에 유학을 나가서. 그러셨구나. 학교도 여러 개를 동시에 다니고 콩쿨도 이미 나이가 지나서 나갈 수 있는 콩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이가 가능하다면 모든 콩쿨도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많이 우승하고 1등하고 했는데 왜 무대를 안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수도 없이 정말 수백 장의 편지를 보냈고 그중에서 답변이 오는 건 백 군데 변하면 한 한두 군데 올까 뭘까 하는 정도죠. 그러면 그 한두 군데 오는 것도 편지 잘 받았다. 우리가 오디션 계획이 있으면 연락 주마. 그래도 계속 될 때까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디션 가서 합격할 확률은 또 그만큼 적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력이나 오페라 했던 거 물론 로마 공유국 극장에서 오페라 한 거를 토대로 더 좋은 극장, 메이저 극장에 쓰기 위해서 계속 두드린 거 그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덮을 만큼 절실했고 될 때까지 계속 편지 보내고 오디션하고 해서 처음에는 맥베드의 커버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계약 때문에 저를 따로 불러서 노래도 시키고 했습니다. 너를 꼭 세우고 싶은데 계약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계약서를 다 살펴보고 했는데 저 주역 가수가 불러온 사람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세울 수 없는 그런 계약 조건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 오히려 그 극장에서 그때 깔리아리 극장이었는데. 소개를 해줬군요. 네, 추천도 해주고 소개해주고 해서 죄송합니다. 팔성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교수님. 그래서 또 거기 오디션도 따로 가서 펜이처의 역장에서 펜이처의 역장에서 펜이처의 역장에서 그거를 베드로 역을 맡아서 공연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내고 이겨내면서 일이 점점 많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분이 붕클한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활발한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편지를 쓰신 거죠? 네, 손으로 쓰기도 하고 타작이. 타작이. 혹은 그때 PC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실 가보면 여행사 사무실 같은 데 저는 가이드를 하지 않았지만 부탁해서 그런 분들이 좀 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손으로 쓰기도 하고 팩스로 많이 붙였습니다. 우편으로도 보내고 팩스로도 보내고 타작이로 쳐서도 또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와, 세네 개의 통신을 통해서 콩코롤을 나가시고 또 극장에서의 경력을 다 정리하셔서 보내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신 거군요. 와, 정말 생생한 역사입니다. 절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했다면 별로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가 EBS지 않습니까? 여기가 EBS거든요. 한국교육방송공사거든요. 지금 스토리만으로도 청취하는 청취자분들, 또 학부형분들, 학생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공부하고 또 뛰어들었다.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선생님의 노래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도니에뜨 오페라, 파브리타 가져오셨네요. 네. 라 파브리타에 나오는 페르난도 알아야죠. 스피리도 젠딜. 신나게 콩쿨 다니고 할 때 불렀던 노래이고 또 이 곡을 불러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어요. 연주회 때. 그래서 레나타 스코토, 그분이 초청해서 만들어준 연주였고 파네라이 바리톤, 파네라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했던 그 무대인데 오늘 제가 부른 이 아리아만 들려드리기 때문에 그분의 영상은 없습니다만 그때 했던 연주입니다. 그때 실황인가요? 네, 실황입니다. 몇 년도쯤 됐을까요? 그때도 한 97, 98년. 정말 귀한. 이거는 공개됐지 않고 가지고 계신 거죠, 그분. 공개돼 있습니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요. 아, 있습니까? 오늘 듣고 나서 만약에 또 듣고 싶으신 분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질이 안 좋은 거 양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약간 음질이 또 안 좋아져야 또 약간 느낌이 삽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두니티오페, 알라, 파보리타 중에서 우아한 영혼이요. 테너 이 영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찌너 이 영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찌너 이 영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iggers 감사합니다. уч subscrib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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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고맙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감상하셨을 텐데. 생생합니까? 그때 기억이? 네, 생생하죠. 신기합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거의 30년 전인데도 그 생생하신 기억이 지금 표정이 약간 여러분 꼭 보이는 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표정입니다. 테러러도 좋은 테러라로 퇴근히 테러로 퇴근히 테러도 좋은 테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영환 선생님의 애제자로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저 또한 될 때까지의 선생님의 정신을 본받아 될 때까지 두드려서 좋은 성악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귀감이 되어주세요. 보통 제자분들이 애제자라는 표현을 잘 못 쓰는데 정말 애제자신가요?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번호만 남겨주시고 성함만 안 남겨주셔서 누군지 모르겠답니다. 이건 너무도 재밌는데요. 애제자님 성함은 꼭 남겨주세요. 3184님 저도 하던 일을 멈추고 보이는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유튜브 엊그제 올린 이영환님 어릴 적 사진을 보니 누님들 맞을까요? 어쩜 그리 똑같이 닮으셨을까요? 이영환님의 누님들을 향한 애틋함이 전해져서 영상 보는 내내 마음 따뜻해지고 미소를 짓게 되고 어린 시절의 모습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이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네요. 누님들 맞습니까? 제가 가족 사진을 어렸을 때 올해 5남매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시군요. 누나들, 형 둘. 그 사진이 시작과 노래의 시작과 끝을 그걸로 연결했거든요. 저는 오늘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3521님, 마치 1923년도 녹음 같은 고색창연한 음질 속에서도 뛰쳐나오는 송국 같은 미성. 와, 프리츠 분덜리슈와 후한 디에고 플로리즈의 음성을 합성한 듯한 미성이시네요. 네, 그렇습니까? 방송 좀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방송합니다. 자랑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겸손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극찬이 쏟아지는데 거의 피드백이 없으십니다. 자, 지발라인님. 와, 지금 하시는 공연같이 목소리가 그대로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경희 11시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테너 이 영화와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폐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중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저희가 지금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박수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또 만나셨을 때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억나세요? 이 음악회뿐만 아니라 저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박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지만 박수를 칠 수 없을 만큼 한 두세 박자 쉬었다가 서서히 커지는 박수, 탄성과 함께 브라보 이거보다 와 이런 거. 그런 거를 진정으로 좋아합니다. 저 아까 끝나자마자 미스니씨 브라보를 크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겠어요. 네. 농담이고요. 그런 박수도 너무 좋죠. 제가 부른 감정, 제가 축적해놓은 그 느낌이 전달이 되면 빡 바로 박수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박수를 받을 때 훨씬 감동적입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 연주자 우리 또 테너 우리 이영하 선생님은 본인 노래가 끝났을 때 바로 나오는 탄, 우라성 같은 엄청난 소리의 함성의 박수보다 딱 한 2, 3초 정도 연을 느끼고 탄식감케 잔잔히 크리션도 되는 박수를 더 좋아하신다.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끝나자마자 빠라보고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정말 정반대의 교육이군요. 그리고 뭐 우르르 따르다니지 말아라. 무슨 까만 옷 입고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빡 박수치고 나오는데 인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제가 몸둘 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가방도 제가 들고. 그러니까 들어주면 좋죠. 가방 들어주면 좋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되게 민망하고 미안해요. 진심으로. 정말 저와 정반대의 교육을 계속 보여주게 하십니다. 여기서 정경희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너 이영하에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좀 엉뚱할 수도 있겠지만 노래를 부른, 노래한다는 것은 침묵 혹은 묵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침묵이나 묵상이요? 예술은 어떤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라도 작가가 자기의 느낌, 감정,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합축한 것이잖아요. 그런 함축시키는 긴 과정 속에서 하염없이 긴 묵상 그리고 침묵, 생각 이런 것들의 힘을 이용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응식시킨 그런 결과물.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진학인 침묵 그리고 묵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술 작품이듯이 한 곡으로 쓰여진 그 노래도. 오랫동안 악보를 보고 제가 이렇게 침묵과 묵상이라고 말씀드린 저만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 정도 됐을 때 말을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서 학교를 무단결석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날마다 회의 시간에 저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어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어섰는데, 아니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말을 해야지 했는데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 소리도 못한 상태로 지나갔어요. 그때 저한테 쏟아지는 야유, 야,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빨리 일어서, 이런 공격들.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모멸감도 느끼고, 일주일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나 정말 잘 발표를 해야지. 계속 갔는데, 그때도 일어나서 한마디도 못하고,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한마디도 못하다니. 그 다음 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날마다 학교를 안 갔습니다.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아, 소리도 못하고 일어서서 숨은 쉬었는데, 악의 목이 뭐가 잠겨있는 것처럼 안 되는 거죠. 마치 꿈에서 비명을 지려야 되는데 못 지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아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논 경험도 많이 없었고, 거의 너 벙어리니? 이런 말 많이 들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혼자 겨울에는 양지에, 여름에는 그늘 밑에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거나,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죠. 그랬던 적이 주로.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놀고,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거에 한 가지도 없었죠. 그냥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니까, 흙 가지고 놀다거나, 풀, 개미, 개미 이렇게 잘라서 맛보고. 지금 좋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는데, 개미 맛본다는 거에 한 번 또 이렇게 이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이렇게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었는데, 거의 내내 한가하게 머릿속은 항상 뭔가 치열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제가 성악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악보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보통 성악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겸손 키워드까지 가져가시는 겁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능으로 가도 다큐로 오니까, 오늘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여기 아무리 곡을 미리 성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게 아니라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성악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느닷없이 학교에 들어갔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악보를 보면 이게 음표가 왜 여기가 이렇게 찍혀 있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그림이다라고 잘 모르니까 계속 악보를 보고 점 하나, 조그만 표시 하나하나 이렇게 천착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쩌면 무의미했을 수도 있지만, 긴 침묵,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해나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저의 어떤 마음과 감정과 철학, 생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하고, 그 과정들이 이 한 곡에 굉장히 응축되어서 담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 공포도 그렇게 심한데, 그 과정을 거쳐보니 저절로 암기도 되고, 뼈와 살과 세포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무대 공포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무대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지금도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서 무대를 서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보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그 과정이 그 편안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치열한 침묵, 치열한 목상 같은 느낌이죠. 정말 철학적입니다. 이 영화에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 영화에게 노래는 치열한 침묵, 치열한 목상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담아내고 싶은 거죠. 원래 제 방송이 되게 유쾌한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배우는 시간이어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유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적고,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노래를 듣고 싶다는 또 지금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차길진 씨, 임준이 곡, 무지개를 테너 이 영화의 노래와, 또 피아니스트 김도실의 효변으로 녹음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도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차길진 씨, 임준이 곡, 무지개를 테너 이 영화의 노래와, 김도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차길진 씨, 임준이 곡, 무지개, 테너 이 영화의 노래와, 김도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2778님, 무지개, 이 노래의 눈물 나도록 감동입니다. 이 영화 교수님, 팬으로 등록. 안선영님, 음악 듣는 동안 눈물이 한 줄 줄으로 흐르네요. 돌아가신 그리운 부모님이 떠올려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입니까? 아, 들으신 바대로 느낌 그대로의 곡인데요. 이 차길진 님이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는 아닌데, 갑자기 보자마자 저한테 우리 집에 좀 갑시다. 그래서 가서 상자를 다락 같은 데서 꺼내서 보냈더니, 제가 중학교 때 썼던 시입니다. 습자지 얇은, 거기 타자기로 측쳐져 있던 것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노래로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노래로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 몇 글 뽑아서, 가지고 임준희 선생님, 지금 한예종 전통음악원 교수님이시죠. 그분한테 이것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아, 시를 또 선물 받으셔가지고. 네, 선물이라기보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저에게 그 꾸무러미를 탁 주더라고요. 어떤 이 영화를 통하면 이게 곡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분이. 저도 지금 생각해도 그 의미가 대단히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집으로 가서 꾸러미를 추고,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이 영화의 음악 세계에 들어오신 거죠, 뭐.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성악가로 활동하시다가, 지휘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그 차이점이 분명히 간격이 있을 것 같고, 또 색다른 경험이실 것 같은데. 제가 지휘는 성악가를 꿈꾸기 전에, 태어나서 첫 번째 꾸김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어요. 성악가 전에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지휘하는 거를 흉내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어렴풋이 지휘자옷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꿈은 성악이 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좋아서, 성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물론 노래를 좋아했지만, 그다음에 그 지휘자의 꿈은 항상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지휘를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고 유럽에서, 지휘와 성악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휘할 때 제가, 제 성격상, 하나하나, 여러 가지 조각들을, 편린들을 천착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악보를 보면서 즐기고, 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 말씀도 인상적입니다. 성악과 지휘가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시간 동안, 흠뻑 더 즐겁게 인터뷰를 해서, 시간이 다 갔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요?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음악을 즐겁게, 제가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음악을, 저에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설득되는 그런 음악을,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게 곧 저의 꿈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테너 이영화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깊은 예술가로 오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우리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여러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곡은, 지휘자로서, 지휘를 한, 이 영화의 모습, 이 영화의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루시니오페라, 윌리엄태 소곡중 피날레, 이 영화 지휘로, 뉴서울 피라모닉, 오케스트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칠 텐데요. 내일 오페라도에서 있는, 푸치니오페라, 투란더투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뉴스 고맙습니다. 정경수 선생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동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